자국 교회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해서 저는 들려줬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네, 목사님 말씀하세요. 저, 정확히 목사님한테 손 드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영용 목사입니다. 공동으로 여러 교회와 같이 갈 수 있는 철학 중에서 가정과 교회와 학교를 말씀하셨는데요. 한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대안교회, 대안학교를 운동을 굉장히 오래 했다고 봅니다. 제 질문은 원천, 진해교회가 가지고 있는 학교에 대한, 물론 아까 모자를 말씀하신 수원, 중앙초등학교에서 국정원의 감상, 핑크도 같은 분도 학교 때문에 옮겨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지금 한국에서 다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대안학교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라인들 같은 경우도 오전형 목사님이 강남인터내셔널스쿨에서 서초고등학교 자체가 인구가 다음 세대 때 많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진해가 학교 학생들은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오카라 목사님이 계실때부터 서초고등학교를 본인이 교회 예산을 구입하려는 야심이 되게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은 그 교회에 이제 교목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그게 그 목사님의 개인적인 일로 홀드가 돼서 결국은 무산된 걸 만들었는데 이제 사라인교회 자체 쪽에서도 강남인터내셔널스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독교 기족학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해서 그게 반대도 많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강남인터내셔널스쿨에서 사라인교회를 또 하려는 지금 가정교회 학교에서 학교 교육입니다. 한국교육 스카이, 학교, 그라마가 대단하다는 모든 부모들이 전화로 한국에서 20년 전에도 부모가 아이 교육비를 뒷바라자에 비해서 융업소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도는 것 같다는 것이 신문에 나올 만큼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굉장히 맹목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제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제가 말이 많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일반 한국교육에서 하고 있는 대안학교와 목사님의 목회에서 학교의 중요성, 그러니까 수원, 이춘원, 초등학교, 초등학교와 어떤 특색이 있어서 다른지 그 다음에 목사님이 바라보는 한국, 전수학교나 옛날에 그러니까 일반 독립교육이나 사립교육도 한국 무한경쟁의 입시 유지의 교육에 견디지 못해서 기독교 교육 철학을 가지고 대안학교 운동을 만들어냈던 교육들이 지금 성공한 케이스도 있지만 굉장히 맹점되고 일반 학교 수준으로 보다는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세번째는 미국 교육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제 몫인데 미국은 지금 여기 버겐 카운티 안에도 한월 노동학교라고 이미 기독교 철학을 하겠다라고 한 분이 계시는데 거기에 학교로 보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결국 교회와 전혀 연관되지 않고 또 신경왕 장농이라는 분이 미국 고등학교 나이센스를 받아서 그 차 아카데믹이라고 학교를 수양관을 하시다가 학교로 만들어 내기도 했는데 문제는 미국의 독립교육이 너무나 치기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운의 75%의 재산세를 제가 사보는 펠리세이지만 해도 2500만 불, 2700만 불을 그러니까 1인당 교육비가 1인당 확산하다가 2만 불이 우리 택스로 지원이 되는 거다 교회에서 그만한 교육비가 공사는 가정, 학교, 교육에서 학교를 도움이 굉장히 많다는 교회다 그런데 2주에서 그걸 접근하려고 한다면 이미 공립교육의 예산이 넘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뭐 쫓아갈 수가 없다 우리 기독교 교육차가 한다고 해도 그런데 명절 중국 목사님들이 이쪽에서는 우리는 홈스쿨링 그래서 이게 홈스쿨링이라는 게 집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는 그래서 한인 목사님들에서도 지금 액드시 교회와 같은 교회는 우리가 교제가 전부 다 교사와 성경 배경이라는 교제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보면서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보면 전부 다 성경 배경으로 뭐 지비, 역사를 배운다고 얘기하지만 주의학교 수준에 몰치거나 돈을 외워주는 학교를 운영하지만 교육의 질이 너무 낮습니다 그러니까 제 몫을 이민교회에서 그렇게 학교의 법을 볼 수 있는 목표를 할 수 있는 제가 전제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권장하는 얘기는 아니고 학교와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냥 한국에 대안학교들이 꽤 많이 있는데 저희는 대안학교가 아니고 기독교 사임학교로 비교육부 교육부 통제를 받고 있는 학교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학교가 특성이라고 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10분의 1은 장애형을 받습니다 학생이 10분의 1 장애형을 받아서 이 정서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하고 건강한 아이들이 함께 교육을 받습니다 장애형을 따로 교육을 하지 않고 그래서 장애형은 건강한 아이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건강한 아이들은 이 장애형을 잘 도와서 이 애가 함께 사도록 도와주면서 배우는 이 교육을 저희들도 비중을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학교들하고 좀 차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유행해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네요 첫째 영어를 원하는 교사들이 와서 많이 가르치고 있고 그러니까 애를 좀 영어 교육을 시키고 싶은 그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못했지만 우리 학부모들에게는 약간 영어 사대주의 사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장애형을 가진 부모들이 우리 애를 이렇게 이 학교에만 아끼면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는 그게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희망 세 번째는 정말 우리 애를 성장적인 애를 좀 키우고 싶다는 이 믿음을 갖춘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홈스쿨링을 하셨던 사람들 중에 우리 학교로 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철학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반 대학 학교들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기 오영훈 고사님이 그렇게 하신 것 저는 잘 모르고 그리고 이 학교에만한 질문은 제가 질문 받아서 좀 답을 드릴 수가 있는 저희목 계좌니까 그러면 학교는 다음에 김여세 목사님이 오면 그걸 안 듣고 들어주세요 대단히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목사님 선물이요 예 강의 좀 잘 주셨습니다 아까 그 내용 말씀 중에 그 열여덟개 교회 구조적인 연합이 가능한 경기의 교회를 아이들 교육 이 굉장히 포인트처럼 제가 이해를 이해가 잘못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배경인데 그러므로 아이들 교육이라는 행보라는 그게 제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민국의 저희들 저희들 여기 모여있는 작은 교회 그런데 에는 사실은 변시키지 못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이미 시타옥하고 인사에 이런거 많이 못했잖아요 그래서 던져줄 수 있는 위대의 독립교회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 저는 두개 교회를 3년 반 거의 4년 전에 연합을 그전에 또 한번 에 조명태가 연합을 두번 리고 가서 그래서 현재까지 나름대로 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잘 지어서 어떻게 드릴지 뭐라도 제가 교수판의문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짐으로써 저에게는 못해질 기회가 조금 나아져서 좋은 기회가 왔는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실제로 연합을 하고 살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죽지 얼마 안 되는 후부가 해도 정말 했을 때, 죄송합니다. 때려 죽고 싶을 때도 내 세상도 했을 때, 죽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전혀 비밀이 달고 백그라운도 달고 교단도 달고 신학도 달은 이 둘이 같이 살아보니까 교인과 관련된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기질이나 성품이나 성향이나 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상적인 것과 현실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좀 있으면 좀 들려주셨어요. 어떻게 너무 온 과정들이 개념이 되지 않을까? 두 번째 거. 세 번째, 죄송합니다. 지금 아까 한 네 개 교회, 다섯 개 교회 가지고 하나는 있었는데 그냥 경험해보니까 그렇죠. 황문률처럼 이해해도 되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제가 선조에 말했지만, 우리가 지금 큰 교회 아니 작은 교회의 이 철학과 이 방식은 원천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화와 그리고 특별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들으셔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전목하라고 하면 많은 혼란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절대 안 되고요. 다만, 이런 특별한 문화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큰 면의 작은 교회로 유지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을 묶어주는 16개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정신적 가치, 교회, 철학적 가치 이게 뭔가를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것을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거죠. 부부간에도 하나가 되는 게 어려운데 어떻게 교회를 둘이 연합해 가지고 한 교회 형태로 연합시켜서 유명하는가? 저는 굉장히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방목사님에게 제시했던 게 뭐냐면 그레이스 장로교회와 신앙으로 친히 얘기가 한 교회로 갈 수 있는 두 교회가 함께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공유된 가치가 무엇입니까? 제가 그걸 여쭤드렸거든요. 그것은 처음 필요는 재료적인 문구를 연합할 수도 있고 장소 때문에 연합할 수도 있고 사람을 사용하는 인사문점 때문에 연합할 수도 있고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연합할 수도 있는데 그것만이 원인이 돼서 하게 된다면 그것이 조금 충족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공유된 가치가 월카를 연합대 목사님들끼리 고민하면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방목사님한테 그러지 않았는데 방목사님 교회 장로교회 7일까지 연합교회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 두 교회에 이렇게 연합돼서 갈 수 있는 공유된 가치가 뭡니까? 이렇게 공유된 가치가 뭡니까? 그것을 찾아내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도 알고 그 얘기를 말씀드린 여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답을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교회도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지금 이게 좀 어려웠던 사례를 촉구한 사례라도 하나 있으시면 좀 어려웠던 점을 구체적으로 사례를 좀 이 경우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글쎄요. 저희들은 뭐 그렇게 크게 그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면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는 학부모가 같은 부모고 그 사람들이 교회인이고 그 사람들이 또 그런 자녀들을 좋아해서 왔던 사람들이 그래서 큰 자기들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친례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수의 사례를 다 스멀기에 대한 목표자들의 우리 생활에는요. 교사들이 받는 공부한 호봉죄로 합니다. 동일하게. 동일하게. 제가 제일 많이 받습니다. 제가 김유수 복사보다 많이 받습니다. 이유는 65세에요 제가. 금년. 제가 호봉이 사실 호봉입니다. 괜찮죠? 그 경력이 통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경력이 몇 년이냐에 따라서 호봉이 결정되는 거니까. 네. 수월합니다. 네? 그거는 비밀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금년 65세로 사실 은퇴하는 일이죠. 70세가 은퇴인데 저는 좀 조기 은퇴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5교회를 달리였던 목사님이 교회를 사인으로 해가지고 그 5교회를 제가 떠맡았어요. 그래서 2교회를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교회를 맡은 일정에서 갑자기 은퇴를 하겠다고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의 교당적인 얘기는 다 다뤘습니까? 다 다뤘습니다. 네. 대부분 다 친 얘기가고요. 13명 목사님 중에 3명만 잡으려고 해서 10명은 다 친 얘기입니다. 네. 한번 보세요. 답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장롱교 진대교에 이제 신학적인 차이 예를 들어서 유아세례라든가 헌화시리라든가 세대냐 신대냐 이런 거에 대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도 없습니까? 저만이 있습니다. 저만이 있습니다. 저만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공사님이 지혜로부터 넘어가시는지 아니면 장롱교의 딸에 갖고 계신 걸로 송포를 하시는지 제가 친리의 교회라고 하는 큰 울타리에서 사역하는 교리적으로 부딪히는 일자는 제가 연구합니다. 네. 왜? 이 연합정신을 살려야 되니까 내 목소리가 커지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깨지네요. 한국교회가 교리 문제 때문에 깨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한번은 뭘 모르고 추노식 예배를 인도하는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고객 시작하고 예배 시작합시다. 그랬더니 친리교인이 한거지 목사님 우리 친리교인들은 사도신경이 성경직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사도신경을 하십니까? 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친리교에서 사도신경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그게 당혹스럽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그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친리교이니까 제가 거기에 맞춰가야되죠.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도 서류열나가 자꾸 세례를 친리로 이끌어야 되는데 저는 세례를 이끌으려고 하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저는 친리를 세례를 이끌시더라고요. 근데 어제부터 세례를 이끌시더라고요. 어제랄까? 우리만 아니니까 어 그러죠. 아 그래서 목사님 상당히 그 뭐야 플렉스듀티가 있다 아 유현섭입니다. 되겠다.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친리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쓸복 세례를 나오면 제 습관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또 친리로 방어색고 이 문제 외에는 큰 놈입니다. 그래서 헌하식으로 헉니다. 요하세례를 안하고 헌하식으로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친리교회가 열명입니다. 하하하하 근데 그거 양보한다고 그랬었는데 살만하게 그거 말고 이 핵심가치 요하세까지 이게 그것보다 너무 사는거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목사님 장롱이 목사로서 친리교회에서 이뤘는데 여러가지 의미가 많을텐데 그런건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그래요. 제가 이 핵심가치가 성격적이고 내가 추천받고 있는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룹을 두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건 내가 내려놓는다 그리고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입니까? 동목사입니까? 동목사입니까? 고공은 없는 목사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냥 목사님들이 의식이 그래요 담임 목사는 자기의 마음께로 할 수 있지만 부목사를 자기의 마음께로 할 수 없지 않느냐 그 두개의 의식을 갖고 있는 저는 그렇게 들어요 난 담임 목사이면서 부목사가 그렇게 됩니다 난 두개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3개, 5개를 담임하는 데 있었으면 그 두부도 내 목회를 다치게 된단다 담임 목사다 그런데 원천 친리교회의 전체 방향을 결정하고 전체 문제를 거르는 것은 원오브댑이다 부목사다 부목사다 내 목소리를 입으면 안 된다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 옷을 입었다 부목사 옷을 입었다 하면서 이 연합 정신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섯가지 핵심 코어가 이 핵심 가치가 제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그 교포교회에서는 그런 거 어떻게 했냐고 했는데 제가 이 원천 친리교회에 와서 견학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장애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전교회에 와서 보면서 이 통합교육을 하면서 나도 장차 여기 중국 애들과 우리 한국 애들 장애인들을 위해서 통합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플래를 다 세웠고 삶기까지 다 하고 비용까지 마련해 놓고 쫓겨서 나왔습니다 저는 장애인 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가오십도 오후 네시까지 운영하는 학교를 이 학교 때문에 자극받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여섯 여덟 명의 장애인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하니까 1년에 예산이 1억 8천만이더라고요 그때 우리 주일학교 정체의 예산이 1억 2천만이었거든요 교육들에 난리가 났습니다 800명의 애들을 위해서 1억 2천만원을 쓰면서 8명을 위해서 2억을 쓴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불합리하고 이룰 수가 있으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냥 그 분한테 당신의 자녀가 장애인이면 비장애인을 위해서는 1억을 쓰고 장애인을 위해서 3억을 쓰면 그때도 계산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계산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8명의 가치가 800명의 가치가 비슷해야 돼요 저는 이거를 언제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설득하고 넘어갔어요 저는 청도에서는 내가 사역할 때까지 보람을 얻게 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녀의 자녀의 학교를 운영할 수 있었다는 거 교회 자동을 해가지고 8명의 자녀의 부모들의 눈보를 담가줬다는 게 제일 자부심이고요 또 하나는 불리개척을 해서 복사님들이 함께 사역하고 교회들이 함께 공존하는 공산중학과 안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얘기였습니다 네 복사님 저기요 어떻게 점심 먹고 질의응답을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질의응답을 받고 점심 먹고 합니까 질의응답하시면 그게 좋겠죠 네 저도 그게 좋겠습니다 네 또 모이는 겁니다 저는 저는 한 20년 전에 그 도시리아에서 미국 교회하고 한국 교회가 연합하는 같은 침대교회인데 연합하는 가운데 한 4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문제가 있지만 같은 침대교회에 큰 문제는 없는데 제가 떠난 이후에 그 다음 목회에다가 한 4월 하다가 교회마다 지내버렸어요 한국교회에 꼭 지내버렸어요 네 예 이제 작품점 교회 같은 경우에 예 어 교구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다른 두 교회가 지금 연합을 했어요 한국교회에서 한때는 어떤 문제가 생긴 거냐 A가 가지는 아이덴티가 있고 네 B가 가지는 아이덴티가 있는데 네 신뢰가 있고 세뇌가 있고 사도신경이 있고 사도신경이 있고 사도신경이 없고 중독이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연합 가운데 어 공통된 아이덴티티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리적인 건 그렇죠 네 그런데 교회든지 어떤 그 집단든지 아이덴티티가 확률이 됐을 때 결속이 되시고 결속이 될 때 사업 추진에 박차를 낳으셨는데 이런 경우는 결속이 문제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경험에서 그러한 것을 경험하셨을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네 그런데 제가 이쪽 상황을 모르니까 이쪽 교육 대상을 모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상황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녀를 찾아뵙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목사님 오셨나요 네 한목사님 어제 한목사님 사회에 오셨고 설교를 방문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그런 건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학생들한테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군요 아니 아직까지 6개월들이라서요 이런 거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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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복하고 자녀를 보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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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연함으로 구성의 상황이 있는지 아니면 따로 가든지, 시간이 다 다른데 어떻게 소식화 시키는지 좋은 질문인데, 기다렸던 질문이에요. 궁금한 건 이제 그럴 것이지. 첫째는 우리가 가정과 교회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다 공감해요. 근데 저는 그게 우리 교회 문화 속에서는 쉬운 이유가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게 더 가능하거든요. 학교의 필요에 대해서 왔던 부문들이, 그분들이 다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학교의 방침은 곧 교회 방침이고, 그 교회 방침이 곧 가정의 방침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 학교를 딱 떼고, 교회와 가정을 함께 가는 주도로 만들어가는 것이 있고, 떼 놓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팀장에서는 학교에서 배울 게 교회에서 배울 게 가정에서 배울 거에요. 그리고 그 커리큘럼이 학교에서 신앙 교육하는 커리큘럼과, 교회에서 하는 커리큘럼과, 가정에서 하는 커리큘럼이 일관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큰 혼란이 없어요. 다만 이것을 떼 놓고 설명을 하면, 첫째 우리가 일 한 달에 한 거는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과 어른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매주, 매월, 첫째 주는 가족 예배를 드려서 빡빡빡을 해요. 그리고 살려도 그날은 어린이들에게 포커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전부 어린이들에게 맞춰서 차량, 어른들이 양보해야 됩니다.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내 예배를 포기하겠다는 마음에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소위 말하면 눈높이에 맞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요. 이거를 넘어선 교회 하나 있어요. 세대통합 예배를. 그 교회는 아예 그냥 매주 가져온 예배를 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펠이라는 월간 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 달 해야될 설교 공문도 다 갖고, 18교회가 다 같아요. 설교 공문도 다 갖고, 설교 제목만 다르고, 목사님의 설교를 다르게 하는데, 그 설교의 큰 흐름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페미니 내용을 가지고 매주 주말에 집에서 가족이 같이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지페미니가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족 중심의 행사를 정기적으로, 팀별로 하게 됩니다. 팀별로. 그, 이 가정과 교회가 왜 함께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세미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네, 현재는 그렇게 하고서는 제가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직조지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있으세요? 아,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어, 진투지 교육국이 따로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 교육국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교육국 국장은, 교육국을 중심으로 입고 있는 목사는, 우리 담임 목사들과 독립레벨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들과 거기에 교육국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의 공급은 18개가 공유해서 분당합니다. 그리고 한 개 팀이, 각 중장도 사역자들이 2명씩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그래서 이 8명의 전문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다 설교를 하느냐? 아닙니다. 이들은, 그, 설교를 어떻게 4개 교육을 다 하겠음도 힘듭니다. 그렇다는 점입니다. 교사들이, 그 직조지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이끌어올까? 그러니까 사역관과 철학관, 중요하게 함께 할 사역만, 독이부여를 하고, 나머지는 선생님들이 다 합니다. 선생님들이 설교를 하고, 선생님들이 찬양을 하고, 선생님들이 실망을 하고, 선생님들이 믿기고, 이것은 딱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들은, 우리 일반 교회와가 좀 다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다 따로 있죠. 우리는, 기모들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기모들이 우리 교육에 등록하는 이상, 2년을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자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들과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고, 함께 예배드리는 애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 걸 보면서, 자기 은사 중에 하나를 본사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어만 다 지투지 교사를 우는 쪽으로 합니다. 이렇게 운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선생님들에게 하나 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며, 저는, 가정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 가정교회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 소그룹,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8교회에서, 소그룹 방식을 같이 하시는지, 3, 4교회만 따로, 가정교회처럼 이렇게, 목장 시스템 형태로 하시는지, 소그룹 어떻게 하시는지, 소그룹, 18교회가 다 소그룹을 똑같이 하시는지, 목장, 18교회가 소그룹을 똑같이 하시는지, 목장, 가정교회처럼 목장하기로, 18교회가 다 같이 하시는지, 그렇게, 포도원직위에 있어서, 후기, 목장처럼 사양을 하는데, 다 똑같이 합니다. 내용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다루는,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같이, 최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쩔 침대에게는, 우리, 김윤생, 목사님과 가정교회를 닮았다. 근데, 내가 왜 가정교회를 안 하냐고, 목사님, 저하고는, 천하기, 천하포인트가 좀 닿아서, 제가 가정교회라는 이름을 안 붙입니다.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가정교회 시스템을 닮았고 있어요. 거절하고, 가정교회 이름만 안 붙였어요. 다만, 김윤생 목사님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용기 목사님의 가정교회는, 다 보면, 좋은데, 자기가 어디든, 가정교회 목장에서, 애들은 방치되어 있더라. 방치되어 있더라. 그거는 아니다. 정신하고. 그래서, 이분은, 목장도 다, 아이들에게 꽂혀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더라고요. 이분은,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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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모델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특별한 상황에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많이, 좋은 것을 느꼈지만, 한편은 대리감을 좀 많이 느꼈고요. 네. 그렇죠. 어떤 대형교회와, 어떤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랑 시스템이, 생성이 되어야지만, 글을 채울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한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셨고요. 한가지였는데, 교육한 문제를 하셨는데, 말씀하셨으니까, 두번째, 한가지 여쭤볼 것은, 그러면, 그, 원총교회가, 우리 아이들 교육을 하고, 교회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지원 세대도 갖고 있지만, 혹시, 지역사회나, 아웃위치를 위해서, 교회가 담당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을 가지고, 혹시 교회가 적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또 혹시, 그 시스템 안에 못 들어오면, 다른 분들의 어떤, 비판의 소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때는, 어떻게 또 대응하시는지, 여쭤볼까요? 어, 그러니까, 그, 그, 원총교회 개발, 지역사회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저한테 혹시, 그게 개토화가 돼서,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내방하는거 아닌가, 그 얘기죠. 그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교회도, 상당히, 외연화가 되어있는 것 같지만, 아니죠. 가정교회와의 결속이 원화가, 근데, 외부에서 볼 때는, 하나의 개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의 교회도, 외국적으로는, 그런게 있는데, 사회적으로는, 조금, 비판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는, 저 학교는, 어, 귀족들이 보낸 학교야, 근데, 사실 귀족은 아니거든요. 학비로 보면, 우리 아들 보면, 귀족은 아니고, 또, 대신 중산층 정도는, 가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좀, 가고 싶은데, 돈이 안되서, 그러니까, 성방위 대상에서, 동시에, 사회적 청렬을, 사회적 청렬을, 뭐라고 하느냐, 저는 그냥, 교육 하나만,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 거기에, 많이 하지 말자, 선교도, 선교사 막, 무슨, 이런 사람을, 저는 그렇게 안합니다. 우리는, 선교사들 어떤 사람들은, 학교 교사들을, 안심을 할 때입니다. 그, 국제학부, 헤베이 국제학 때, 선교사도, 파손사랑, 배신파손, MK병사에, 그래서, 저희는 선교사도, 선교도, 헤베이 성교도, 완전히, 그, MK병에 꽂혀있는, 교육선교도, 그렇습니다. 아, 다른 부분은, 아, 감수해야 되요. 그리고, 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럼 이제, 23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교육에, 포커스를 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런 교육이, 지금의, 지금의 단점에서, 결발한 쪽으로, 한번 보자면, 과연 그 교육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서, 지금 그 사회에, 어떤 좋은 영향을, 끼쳐 있는지.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사실은, 사회에 영향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포커스를, 갖고 시작된, 23년의 역사가, 오늘 관측에, 딱, 결과를 좀, 한번, 점검을 해 본다면, 어떤 결과들이, 지금까지는 했겠다고, 보여주세요. 그거를 뭐, 제가, 단순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제가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이, 크게, 크게, 교육결합지심으로, 그게, 구체적으로, 주변에, 공립학교들이, 너무 좋아하지 못했어요. 공립학교들이, 공립학교들이, 좋아하지 못했어요. 퀄리티가, 훨씬 좋아졌어요. 공립학교들이, 우리 학교 경쟁을 하다보니까, 공립학교들이, 좋아하지. 그런 것 같으면, 우리 학교이 된 질문에. 지금 많은 학생들이 수장해서 도입홀하고 있어요. 연습 have to check US household. 우리 하··· 뭔가 자성을 하지만, 주변에 대한 학교들이 같이 있게요. 그러고, 교수같이 해 보다는 학교. 같이. 헌덩같이 없네요. 그래서, 짜증을 원한 적이 있어요. 예배를 miglia 하는 gibi, 공리 밖에. 공리 및 고위가붐 가. 필요 쓰세요! 없어서 8년 일본 지켜주고, 25년 div사 point.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쓰기로 했어요. 그런데 교장을 맡기때문에 아는데, 처음에 했었죠. 그렇지만 그 학교들이 갖고 있는 수영자 같은 것을 같이 공유하고 그런 것을 같이 해서 학교가 그렇게 비밀받는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면에서는 수원시나 경기도 내에서는 일단 부모들이면 조금 가고 싶은 학교로 성망이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마 우려되는 부분은 제가 처음 들어봤을 때가 2013년이니까 2013년까지만 해도 우리 학교에 얻고 말하는 돈이 30%가 더 신경됐어요. 예, 저는 장애인 성교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교회가 장애인 10% 받으려고 정말로 백제인 논대 그렇게 했는지 저는 흥믿 사모님은 김혜진 오쌤 어머니이시죠. 우리는 김혜진 오쌤 학교에 들어가고 들어오시는 분이 하고 싶은 분이 두 가지 있었어요. 유치원 아이들 교육과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그 정신을 그때로 담아내요. 그런데 전부 우리 학교의 강점이에요. 장애인들이 다 나죠. 애들도 장애인들에 대한 태도가 다 나죠. 그래서 이제는 장애인들은 서로 서로 서로로 하고 경쟁률이 4대 1대가 되죠. 그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이 학교에 입학시키려고 장애인 자녀를 입학시키려고 한다고 경쟁률이 원하는 시기 때문에 이게 추첨으로 된다. 추첨 다른 분한테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들이 왔는데요. 그런데 그거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한 학교에 학생이 열세명에 열세명 중에 한 명은 장애인으로 입학시키려고 해요. 그럼 여기가 교사가 두 명이 들어와요. 특수교사 하나하고 임박해자. 그러니까 이거부터 장애인으로 입학시키려고 해요. 이것을 다 사실은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거쳐요. 그러니까 건강한 애들이 이 장애인들 중에서 혼동을 해주고 있는 거고 또 교회가 의자라는 부분을 입학시키려고 해요. 통합적으로도 입학시키려고 해요. 그 다음에 MK 석교사 자녀들. 안식료로는 MK 석교사 자녀들은 학교 면제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학교는 남는 건 없어요. 그래서 수익사업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학교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을 교회에서 커버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기관식. 이 학교는 MK들에게는 크게 외인 학교입니다. 장애인들이 외인 학교입니다. 일반 학교 같은 다른 학교. 이렇게 사람의 학교라고 하셨습니다. 학교의 학교라고 하셨습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한마디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일교회에 소속된 청소년이나 이 교회 자체내에서 해결을 합니까? 아니면 걔네들도 따로 연령을 교회마다 통합을 해결할까요? 아까 질문 같은 팀이었는데 각 팀이 있을 팀 안에 OK라는 팀이 사회자가 분명되고 그 사회자 두 명을 위해서 각 회 마다 지수제는 다 따로 있어요. 다 따로 되어가지고 다만 청소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고학,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만 연합으로 치면 걔네들 예를 따로 해요. 각 교회로 할 수가 없어요. 숫자 숫자가 해야 해요. 중고대는 같이 팔아오세요. 초등학교까지는 다 각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하고 있죠. 인급이 많이 되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하나 좀 여쭤보시는데요. 전도 도심자를 간택을 해서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건물주기 된다는 그런 사람들도 관심이 없는데요. 그 실제적으로 강력한 피로가 학교라는 것을 통해서 효소가 없잖아요. 이제 조금 그런 피로들, 교육이라는 필요가 없는데 불신자 세상에 대해서 좀 저희 입장에서 선조해 가면서 그 피로들을 이렇게 이끌어 하시는 피로들은 어떤 게 있어요. 그 고민이 없죠. 전부 우리 학교에서 교육에는 그 피로가 발라나다. 전부 우리 학교에서 저 같은 목사인데도 제가 선례들이 여행 사는 거거든요. 지금 딸이랑 해서 살고 있어요. 내 애만 넣더라도 이 자녀들 삼경적인 믿음을 심어줬으면 좋겠다. 애 손을 넣었다는 걸 교육시키고 내가 목사인 거 아주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 지역사람들은 아는 거에요. 이제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공간이 있는데 교육적인 부분도 그런 것들이 필요가 있다면 신여에 대한 피로들이 장애시켜 있는 거에요. 또 다른 피로 같은 경우는 저는 실업 같은 경우는 필요도 있죠. 창업이 되는 거에요. 이런 게 이니까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집중적으로 일을 쓰지 않아서 왜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초점이 분산이 되거든요. 우리는 요구만 하고 대신 요번에 이제 지금 중학교까지만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등학교 때부터는 소위 세상 경쟁력 있는 대학들을 들어가는 게 그 학교 레벨이 결정하잖아요. 우리는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거는 고등학교 때 미리 알아서 해라. 우리 중학교 때까지는 인성교육이 거의 다 되니까 그냥 중학교 때까지만 하면 성경적으로 하겠다. 고등학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가시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봤는데 고등학교 필요가 너무 강하게 지금 붙여서 부모들이 대부분 고등학교 때는 다 교회로 옮겨요. 좌 고등학교 찾아서 가고 좀 비싼 현상들이 제가 보니 위주 안에 있는데요. 어떤 게 있는 주의식 여기는 커뮤니티 센터가 잘 달려들거든요. 그게 가면 재미있는 하나 중의 하나가 지금 통합이 지금 그 수원 초등 기독초등학교처럼 그런 통합이 있는데 그들은 커뮤니티하고 종교로 같이 그렇지 유대인이란 정체성 자체가 신앙 오일이 커뮤니티 안에서 사실 가정 가운데서 못하고 있는 그런 종교교육을 커뮤니티 안에서 실제로 교육을 통해서 해주면서 오픈 예를 들어 절기들 동일이 절기들의 전체를 커뮤니티적으로 같이 하는 것을 저주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세숙화가 너무 우리 기독교안에 있는게 아니라 유대교안에 세숙화가 예를 들어 낙비가 많으니 이런 세숙화가 너무너무 많이 세고 그 수위가 교육을 넘어와서 그런 데 대안 나름대로 교육파단에서도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불신자를 죽고 세숙화에 대한 저항을 키워주는 교육 교회 안에서의 교육 사유화 만들어 지는 여러가지 교육의 첨학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콘텐츠 되어 또 하나는 세상에 배추된 교육을 쓸 수 있어요 교육은 지금 기독교가 말이 아닌 대학교에 대해 다 사업체험 교회에 대해 행사적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한국은 비추수지역으로 바뀌었어요. 추수지역이 아니에요. 조금만 노력해서 진작이 왔어요. 지금은 캠퍼스 사회 쪽을 얘기해 드리면, 대학 수색사회 전체. 옛날에는 100명에게 모금을 전하면 최소한 30명으로 반응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1명 더 반응이 안 돼요. 이런 구조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위리하게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과정이죠. 그게 교회에 세속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 학교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이유가 보면, 우리 애들 여기 출신들은 너무 착해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서 이 경쟁력이 있는 사회에서 태산을 하는지 정말 걱정돼요. 그런데 지금 그 애들로서 우리 학교 20년에 사는 역사가 됐는데, 애들이 이제 성장해서 하나씩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영문을 좀 해보시고, 그래서 다행이들 무지까지 어떻게 사회하게 된다고 해서, 우리 문화 역사를 바꾸면 어떻게 기여해주는다는 것이죠. 1회에 2회에 졸업자는 지금 10명이 얼마나 됐나요? 다행에서 어느 계층에 가있습니까? 20대 3명이거든요. 40대도요? 30대 중에서 40대예요. 30대 중에서 40대예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한번 보내겠습니다. 제가 세번 질문은 아닌데요. 이미 질문하신 내용을 가운데에 대한 답변하신 것에 대한 2차 질문이 있네요. 아까 가정교회의 약점으로서 직접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반지되고 어른을 주시고 소득이 이걸 좋아하라고 그런 부분을 주시고 심화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내가 그게 아니라 동생을 공사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가정교회를 전국에 사고 있는데 그런 분은 어떻게 학교에서 뭐하던 생일을 하셨는지 주제에 그게 1차도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뭐 한 번씩 환영상세계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 국립학교 세수기로 질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13명만 알려드리면 희망이 있는 장인형을 풀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장인형을 집어넣는데 미국 국립학교 기준에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서장이라든가 아니면 집중장애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형을 다른 곳을 보냈는데 혹시 국립학교 기준에 따라서 성효과를 하던지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기록기장실에 지원해서 조금 중증장애인도 지원하는지 해봤습니다. 아, 네. 우리도 처음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원칙이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유명한 미국 공유학회에서 러탈이 부르시면 그러면 더 특별한 사업들이 조금 다르죠. 예, 예. 그리고 다른 11명이 그 아이를 서포트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만 이제 확인을 할 거예요. 아까 질문한 거. 그래서 가정교회에 꼭 좀 더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일단 대답해 주신 교회에요. 주혜 목사님께서 하신 질문은 영장성교회에요. 그 교회가 어떻게 보면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이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오전교회 같은 경우는 교육에 또 담당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서 김요섭 목사님께서 그쪽으로 필요를 받고 또 한국적인 상황에서 그쪽을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이제 제가 확장해서 궁금한 점이 일단은 수험생을 갖고 있는 고등학교 부모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입시가 끝나고 대학을 갔어요. 그땐 그 부모님들의 필요는 이제 없어지는 것 같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교독의 어떤 다른 말을 밟아야 하고 한국 중심의 어떤 입시 이를 통해서 좋은 학교를 좀 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김요섭 교사님은 다른 철학을 갖고 계시지만 오시는 많은 분들은 어떤 그런 세속적인 성공을 가지고 영문대를 우리한테는 우리한테는 잘 보낼 수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영어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는 정말 가성기 대비 싼 가격으로 원어민 교사의 그리고 아주 그냥 성경적인 내용을 갖고 하니까 예수님은 아무래도 내 학교를 당하잖아 이런 것도 한국에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오시는데 그 피오가 이제 다했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그 학교를 당한다는 친구를 당한다는 친구를 당한다는 친구를 당한다는 중학교만 졸업시키면 고등학교는 알아서 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학군 좋은데로 다룬게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죽어라고 처음에는 예수 자리인데 만들겠다고 했다가 중학교만 졸업하면 그래도 스카이는 가야돼요 아 이게 전체적으로 부모들이 갖고 있는 부모이기 때문에 아 그렇게 그걸 넘어선 사람들은 그래 우리 아이들 조금 늦게 되는 그 그 보내기 아 아니면 진짜 스카이 보내기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방식으로 가요 내 감상은 그 방식으로 가더라도 이 애들이 많이 붙여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인성이 좋으니까 뭐 잘 탐하네 거기 좀 인간 움직이고 그거 만족 못하는 사람들은 중학교를 대학하는 사람이 그게 이런 분이 과외 목식적인 학교적 중학교 성장할 때까지 과외 안 하겠다고 가졌으면 그냥 학교육과 부모 교육으로 오케이 그래서 제가 다 끝났어야 답변을 주셨는데 또 하나의 연결된 질문이 있는데 한 가정을 볼 때 어떤 교육을 놓고 수험생이 아닌가 수험생의 기호가 아닌가 예를 들면 그 안에 수험생의 아들 있지만 대학을 다니는 자녀가 있는데 어 근데 또 다른 문제를 앞두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요즘 또 또 1인 가구가 어떻게 보면 되게 크면 네 그래서 흰자산 기울이 5,000원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제 승들에 대한 결혼하지 않은 승들에 대한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 교회가 우리는 교육에 올인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절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삶을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어 라는 측면이 있지만 어 또 한 개념은 가정 구성 가운데 다양한 필요가 같이 공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신생을 둔 자녀들 위주로 비교해라 승들이 너는 너 필요를 따라서 다른데 가라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근육성 인상이 맞고 있는 철학과 조금 안 맞는 부분이 그게 그게 제가 볼 땐 욕심이 그 부분은 우리 안고 있어 실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떠난다 청년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 안고 있는 그 약점 중에서 청년들이 많이 안고 있어 대신 청소년들은 굉장히 강조해 이걸 어떻게 풀어내냐는가 지금 과제에서 여기 3교회 청년들이 20년을 왔을 때 제가 5교회 맡으면서 이 청년들 제자오류를 잠깐 내려놓았더니 얘네들이 반략이 났어요 아 목사님 그쪽 다 에너지를 쏘아다 주신다 우리가 묵관리시면서 우리 교회 떠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떠나고 나나나나나 우리 교회 사임하고 예를 들어 붙잡았다고 지금 갓 등줄 숱자 갖고 왔어요 이건 우리 교회 맡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지천만 되면 교인들이 움직인다 그런데 그때 움직일 때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우리 교회는 이 학교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함께 가는 교회에 되는데 그게 안된다 그래서 불만을 들여주는 교육이 적지않게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저는 어떻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생겨먹었는데 어떻게 하냐 거기에 삶을 거기까지 비하였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있으면 찾아가라 그렇게 하죠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제가 한 7년간 사역하면서 한 15가지 정도 경험하고 그것은 그냥 안고 가야돼요 제가 밥을 비추고 무슨 석섭제 아까 그거 예수국에서 아이들 그거 그게 아니라 어른들을 지생해야 돼 목장 애들 중심으로 자꾸 바꿔야돼 아마 어른들이 쉽지 않을 거에요 아마 어른들이 쉽지 않을 거에요 제작법 그렇게 그러니까 포토콜 포토콜 다 인물들 중으로 들어가는 포토콜 아까 취멧버지 말씀하셨잖아요 취멧버지를 통해서 가정님의 피난지않고 속으로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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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집 집때문이 제작하는 엔지맥 안지는 교회에 제작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막 수원에 있는 한 지역에서 일어난 교회의 이야기를 이 교포 사회에서 열심히 목표 사회를 목사님들에게 제가 전해드립니다 이것이 이분들의 사역에 필요한 상황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같이 최후한 내용 중에 같이 접목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이 새로운 인사이트로 연결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해주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며 주시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영역에서 어떤 사업 속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신 마음에서 하나님의 손에 계기를 갖고 있는 확신과 자수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유의해야 할 수 있는 사역을 생겨주도록 우리 백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옵니다. 아멘